.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영연맨입니다. 자 오늘 요단조 아니다 요단조가 아닌데 요단맨 요단맨조 2일차를 맞이했습니다. 이닛, 이이이이! 2ENE 1일차 때는 唷frta 요로루님이 없었는데 오늘 2일차인데 오늘은 담요 담임이 없어요 오늘 둘이서 또 해야됩니다 열심히 해야됩니다 맞아요 맞아요 오늘 어쨌든 1일 차가 저희가 말이죠 이거 보이셨 이거 분석기 CAD 저희가 그 분석기로 말이죠 예? 놀라지 마세요 저희가 무료 티라노사우루스를 DNA를 구하고 저희가 1일차로 마쳤거든요 그래서 오늘 오늘 이 티라노사우루스를 키울 철장이나 뭐 그런걸 구할거에요 아시겠죠? 으흠 오늘 그럼 요로로님은 집에서 그 울타리나 좀 이런거 만들어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내가 광산을 가 네 아 오케오케 열심히 짓고 있어요 알겠다네 알겠다네 오케오케오케 아 여기는 아까 그때 좀 없었는데 으흠 딴 데가자 딴 데가자 아아 아니 빨리 일하세요 아 뭐 아니 방금 시작했는데 뭘 일을 벌써 아니 무슨 뭐 아니 제가 족장님입니다 님은 어 어 그냥 어 일계에 뭐라 해야되냐 어 일꾼이야 아 일계 일꾼이다? 그치 족장 족장이 모범을 보여야 된다고요 전 그렇게 생각하는 상황입니다 오늘 그럼 티라노사우루스를 오늘 dna를 그 배양기로 오늘 만들어가지고 부화시킬거에요 오늘 배양기를 어떻게 구하냐면 물양독이랑 초록선인장 염료 근데 이게 배양기로 dna를 할 때 실패할 수도 있대요 여러분들 비하여 다 실패해야 되는거야 저희 그러면 뭐 먹구 바꾸겠냐 벌써 배고픈데 안되겠다 이거 요로로한테가서 밥달라고 찡찡대야겠다 폽죠! 폽 저거! 으아! 저도 뭘 해! 폽죠! 폽! 내가 먹을 거 아니 기다려 봐요... 아니 폽! 아니 아니 아니... 때리지 마세요 존경이요... 허헤헤... 폽! 폽... 으으 아니 또 때리지 마세요... 폽! 폽! 그만 구워 드릴게요... 드리지마세요... 폽! 폽! 뭐 먹고 있는거에요? 뭐 먹고 있는거에요? 손에 있는거! 그거... 혼자먹... 이거 제가... 김치 담갔거든요? 김치 하나 드세요. 아... 아... 벌써 김장... 김장 처리가... 아, 네. 아, 맞네. 먹을만하네. 아니, 치킨 끓고 있는데 요미님은 김치나 드세요. 김치나 드세요. 아, 이거 내가 먹고 일할게. 어, 그 열심히 여기서 하고 있어요. 농뚱이 비면 안 됩니다. 아, 알겠어요. 어, 요미님 이거 뭐야, 이거. 이거요? 네. 오다, 오다 주웠어요. 오, 요루루님 닮은 게 있는데, 여기 황소 같은 게. 제가 좀 이렇게 바닥바닥 빛나게 돼요. 제가 워낙 빛나는 사람이잖아요. 아냐, 아냐, 성난 황소 같아요. 아냐, 요루루님이 화났을 때. 성난 황소, 황소 뿌리 찌리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몰라요. 어? 어떻게 되죠? 저처럼 됩니다. 오, 안녕하세요. 오, 이 형도 종류를 나가면 안 되는 거야. 어... 오, 좋은 건가? 어, 여튼 저, 갈게요. 열심히 짓고 있어. 농뚱이 비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아, 고려해볼게요. 내가, 어, 다 이렇게, 족대님은 제가 지금 엄청 까다로운 그런 족장님이거든요. 한 개라도 이제. 한 개라도 흠이 나면은? 맞아, 황소 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진짜 빨리 일하세요. 어, 요루루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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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일로와봐, 일로와봐. 아, 뭔데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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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와봐, 일로와봐요. 예. 이거 뭐예요, 이거, 이거 무엇이요? 이거, 이거, 구멍이 하나 뚫려있잖아요. 이거 그거잖아요. 뭐야? 그거 환기 잘되라고 일부러 뚫어놓은 거. 뭘 좀 모르시네. 스페션을 모르시네. 요즘 트렌드예요, 그게. 네. 탈퇴방에서 누가, 요루루님 애교시켜줘요 이러는데요. 아, 요루루님 애교는 됐고요. 제가, 제가, 제 애교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아, 왜요. ret Graduate 여민이 기어져 버렸어 루님 나가신 거예요? 오늘 보러 보총 탈퇴하겠습니다 아 아니야 아니야 다시 가입하세요 사람들이 유로루님 애교만 원하니까 어 뭐야 나 뭐야 나 뭐야? 나 돼지만 따라갔는데 다시 집으로 돌아갔어 와우 아 유로루님 아농땡인 피우고 계시네 아니요 알았어 알았어 야호 이따굴 아.. 시태방에서 여미님의 애교는 필요 없다고.. 아.. 감사합니다.. 어 이거 돼지가 엄청 많네 돼지가 엄청 많아 꿀꿀 돼지들이.. 엄청 많네요 어 여기 소도 있다 소도 성난 요루루의 모습 황소같은게 오케이 하나 둘게요 네 잡아야겠다 어 이거 요루루님 닮은 꽃도 있어요 아.. 배웠던 꽃 같긴 해요 아 여기 요루루를 닮은 양기비꽃이 있는데요 이거를 제작창에 넣고 갈아버리겠습니다 네 갈았다 아 왜이렇게 덜 많이 닮았어요 아이고 어 요루루루 닮은 해바라기도 있네 해바라기를 꺾어가지고 갈아버리겠습니다 좋아 어 이거 꽃모양이 M자 모양으로 나있는데 이게.. 이.. 이녀미님 이마가 안되요 어 요루루루님 닮은 동굴을 발견했어요 제가 좀 그만큼 아량이 깊긴 해요 아 그래요? 너무 깊어가지고 이거 어 이거 떨어지겠는데? 아 진짜 떨궈라기 전에 열심히 일하세요 아.. 아 채팅방에서 채팅방에서 지금 염혜님도 귀엽다고 아 감사합니다 아 왜요? 가만히 기억해 주세요 어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들 근데 제가 이런 말씀까지 안 드리려고 했지만 제가 어 저번주에 요로루님이 갑자기 저한테 카톡을 보내시더라고요 카톡? 카톡을 보내시더니 염혜님 이러더라고요 염혜님 염혜님 저 오늘 친구들이랑 어 놀아야 되니까 돈 50만만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어 안된다고 어 안된다고 제가 그렇게 말렸는데도 어 아이 확 이러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어 알겠습니다 돈을 보내드렸어요 이런 사람 요로루님이 너무 억울합니다 여러분 저기 황소같은게 염혜님 끝나고 몇 날 좀 하죠? 아하 미겁봐요 여러분 네 방송이 꺼지면 저는 네 지금 방송에서 얘기하면 어떡해요 그렇습니다 제 이미지 어떡할 거예요 저희 청초하고 소녀 같고 어리고 순수하던 그 이미지 어떡할 거냐고요 아이 진짜 시청자분들은 제가 그런 말 할 수 있는지도 모를 거예요 하도 착해요 꼭 네 아 오늘 그러면 꼭 티라노사우루스 키워가지고 티라노사우루스 이름 뭘로 할까요? 아 요로루의 뭐 실제 모습 진짜 모습 지내떼 어디에요? 지내떼 지내떼 어우 괜찮은데? 지내떼 지이.. 티라노스 어때요? 지이티라노스 그냥 후줄기가 패면서 키울 겁니다 아아 지내떼 그렇게까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쌓이는게 많습니다 지라노사 지라노스 아 지라노 지라노 괜찮은데? 지라는 단어가 어디에 다 붙여도 어울린다 자갈이 있죠 자갈 자갈을 지돌 쥐갈 박쥐있지 박쥐? 그러면은 쥐쥐 쥐쥐 잉여맨할때 잉여맨 쥐여맨 요루루할때 쥐요 쥐루루 다 어울려 아주 다 붙여서 그냥 뭔가 마성에 뭐가있나봐 닉네임을 바꿀까요? 닉네임 뭘로요? 쥐루루? 쥐쥐 아 뭔가 기분이 났더라 어 여기서 제가 그 그걸 발견했습니다 제가 많이 모았거든요 지금 생물화석이랑 식물화석 이걸 모았습니다 음 축하드립니다 박수 쳐드립니다 여러분들 이걸로 뭐 1화 때 보시긴 알겠지만 이 생물화석으로 이제 공룡의 DNA를 만들 수 있구요 저희가 오늘 배양기를 만들어야 되니까 철색이랑 유리랑 그리고 초록색 선인장 염료랑 물양동이가 필요하니까 오늘 사막을 찾아가지고 이거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요로는 지금 뭐하고 있어요? 아 지금 채팅방에서 사람들이 쥐 앞에 쥐 붙이기 놀이하고 있거든요 쥐곡갱이 쥐갱이 쥐동이 쥐춘향 쥐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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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ㅋ 안녕하세요 제가 치킨을 먹어보겠습니다 맛있게 드셔보세요 너무나 맛있네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구요? 여미님껏 없습니다 제가 다 먹어버렸기 때문이죠 아 이거 진짜 CF 들어오겠는데 어디서 저는 이제 사망을 찾으러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오 지금 모래를 발견했습니다 오 이거는 느낌이 좋은데요 그 노루루님 제가 지금 모래를 캐고 있습니다 아 진짜요? 네네네 칭찬해줘요 칭찬 빨리 칭찬해줘 그래야 힘이 나기 때문에 곧 저 처음 드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지금 모래를 캐고 있어요 노루루님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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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탁해 모래를 아 이거 선인장 필요한데 사막이 없어요 사막이 없어요 주위에 사탕수도 캐갈까요? 아 아니요 농사 중이긴 하지만 아 네 캐오시면 좋죠 아 네 아 요런이네들 가야겠다 이제 음 요런이네들 가고 어 농사 잘하시네 오 오 제가 이거 그러면은 여기 이거 뭐야 공석기로 한번 제 뼈를 뼈가 뭐가 있는지 확인해 볼게요 알겠습니다 해골은 안 넣어도 되겠다 머리 해골이 해골은 갈면 그거라고잖아요 뭐요 뭐 나오는데요? 뼈가루 아 뼈가루 나오는구나 뼈가루 드릴까요? 드릴까요? 음 주면 좋죠 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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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오 오오 어 평화로운데요 오늘? 그러기요 평화로운데요? 장유님이랑 할 때는 약간 좀 답답함이 있었는데 요로구님이랑 하니까 약간 아 아 완전 편하죠? 네 더 불편해졌어요 네 오케이 오늘 한번 꼭 공룡을 키워봐요 나 안 해 나 안 해고요 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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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를 오늘 모래를 구워가지고 유리를 만들고요 어 그 다음에 사탕수수를 여기다 심고 오 우리 호흡이 짤짤 오오오오오 야 언니 아니 이게 우리 이거 깔아야돼 깔아야돼 이거 횃불 깔아야돼 이거 횃불 깔아야되고 횃불 깔아야되고 근데 집에 숙단이 없어요 횃불로 걸리려고요? 네 제가 한번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오 인간이란 좀비 좀비가 나오지 못하게끔 횃불을 한대 깔겠어 가라주십시오 어 와 이거 진짜 좀비 이거 진짜 많아 여기 외진 곳이라서 그런가 아 이러나 죽는거 아냐? 컨트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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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앞길은 아무도 모래놨 버렸어 오오 음 요로로님이랑 저랑 몇 살 차이나는 거죠? 음 일곱살이요 어 어 별 차이나는 차이네 에이? 완전 많이 차이네 음 아니야 별 차이네 음 음 저도 이제 고등학교 졸업한지 얼마 안됐거든요 네 얼마 안됐죠? 제가 이제 고등학교 졸업한지 음 아 이제 한 7년 7년 전이네요 얼마 안됐고 있나요? 네 네 알겠습니다 삼촌 삼촌이라고요? 어 아니에요 저희는 멤버가 네 특성하네요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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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 루루룡 제가 엄청난걸 갖고왔어요 뭐쩌? 사 Sahaja 쩔쩔쩔쩔쩐 쩔쩔쩔쩔오스 오오오오오오오옼 오옶 반짝반짝하네요 오오올 너로는 죽으면 저렇게 만들어줄게요 아뇨 저는 그냥 땅에 묻어주세요 꽃다발이랑 같이 어게요 팬들이 널 봐야될거 아냐 죽어도 방송이니까 죽음마다 콘텐츠가 니 해골에 불빛을 피워줄게 어..오케이오케이오케이 응 야미님 괜찮아요 요루루님도 금방 늙을거에요 아 감사합니다 아 근데요 님네 저도 늙긴 하는데 언제나 저는 인야미님보다 7살 어리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제가 30살이 되든 40살이 되든 네 아 이거 선인장 선인장이 있긴하나? 선인장이 선인장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와 오늘 선인장 마셨다가 끝나는거 아냐 이거? 예 우와 불고기가 신기한게 있는데? 오오오 진짜 크다 이거 사막채기가 원래 여러분들 어려워요 되게 touches semblance 이게 한참 뛰어다녀도 못찾을수도 있어 찾으려고 하면 안나오고 안찾อก refine 나오는게 사나지 맞아요 맞아요 여러분 안되는데 오늘 배양기 만들어야되는데 만들어야되는데용 배양기를 만들어야될텐데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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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갑자기 어어어 어 이러지마세요 어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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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몸이 갑자기 날아왔어요 여러분이 어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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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래도 없다니 정말 놀랍네요 여러분들 어 괜찮을 거에요 여기는 다 스크레스야 teachers 봐 рай 아 헬 여설은 괜찮으세요 무슨일이야 도대체 집에서 무슨일이 벌어져 있었느냐 왜왜왜그그러는데 왜 왜 왜 나보를 보면 위쪽을 보게 되잖아요? 이러고 딱 옆으로 시선을 돌렸는데 크리퍼가 있었어요 아 진짜 놀랬어요 야 놀랬잖아! 내가 더 놀랬잖아 사막 쳤다가 나 진짜 놀래가지고 아 진짜 놀랬어요 아 진짜 놀랬어 진짜 놀랬어 진짜로 와 저 지금 심한다는 거 아니었잖아 아 마크 공포 게임이었어요 와 진짜 놀랬네 나도 아 뭐야 아 진짜 놀랬어요 아 진짜 크리퍼가 있었구나? 아 에이 놀랬어 아 요루루님 요루루님 네 저는 TP 타세요 TP 네 탔어요 서인장 찾으러 가자 이제 여기 근처에 선인장이 있다 어!! 저것은 전설의 선인장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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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어디 오여어여! 오이고오이구! 한 년에 딱 하나만 달았다는 던토래수 야 이거 마인크랩트도 제일 보기싫다 잭이 제일 보기 힘들다는 그 세계 선임자수 아니야? 와아 깜짝 놀래버렸다 와아 이걸 봐도 되는 건가 우와아 비가 내린다 와아 이걸 보게되다니 어? 이거는 방송신이 도와주셨어 편의장동 구했겠다 오늘 배 한 개 만들어가지고 요기 이거 티라노사우로스 DNA 한번 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쓰는 DNA 가지고 책 한 권을 만들어야 돼요 공룡을 키우려면 그 책이 꼭 필요하거든요? 아, 아, 네 그니까 가죽 주세요 가죽? 응, 나 가죽 있어 가죽 있어 가죽 세 개랑 공이 하나 해가지고 DNA 하나랑 같이 도합해서 혈갑상어 DNA 이거 드릴게요 좋고요, 오늘 배양기를 여러분들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선인장을 아니 염려 어떻게 만들지 선인장으로? 아, 맞다! 굽는 거예요 선인장 구워야죠 아, 선인장 구워야지 참, 그래요 오케오케 그러면은 요리랑 이제 배양기를 물양동이가 필요하고 아, 그러면은 물양동이 내가 이제 한번 배양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배양기를 두 개 만들게요 두 개 네 많으면 많을수록 좋기 때문에 실패할 가능성도 있어요 얻었음 얻었음 탁탁탁탁탁 그리고 여기다가 물양동이 넣고 트롤소인장 넣으면 탁 배양기 두 개를 순식간에 만들어버렸죠? 이제 이 배양기로 여러분들 음.. 자, 이거 보이세요 여러분들 이 안쪽에 배양기를 배양기에다가 티라노소으로 DNA를 넣어주면요 이 DNA가 알아서 이렇게 쪼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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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면서 이제 R로 될지 아니면은 실패할지 결정을 해줍니다 실패하면 돌연장에서 나와요 네 파키켈로팔 파키 케팔로우사우러스를 여기다 올려놓을게요 올라가는거 맞나? 왜 안 올라가는거죠? 에? 아 그 좀 걸려요 아 어쨌든 여러분들 좀 걸려요 그니까 우리가 좀 이렇게 일 좀 하다가 키우는 걸로 할게요 오늘 그러면은 요로르님과 오늘 함께 철회캐로 가시고 아 우유를 넣어야 된다고 하네요 사람들이 아 아 맞아요 우유 좀 저 뽑아오겠습니다 우유 좋아 우유 좋아 좋아 우유 주세요 주세요 아 요로르님 요로르님은 우유 우유 말고 그거 좋아하잖아요 네 소주 좋아 소주 소주 주세요 자 졌소야 이거 좀 해갈게 음 맛있다 어 됐다 요로르님 좀 배고파요 배고파요? 네 밥 주세요 아이고 아니고요 제발 밥 주세요 알겠습니다 밥 앉아 기다려! 기다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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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 그렇게 조련당하는 이념은 이념의 키우기인가요? 맞습니다 오! 이제 올라간다! 배 한 개에다가 우유 넣으니까 이제 알로 부화할 건가봐요 좋아요 기다렸다가 이따가 하도록 하죠 빵을 만들어서 빵을 만든 다음에 요르야 여기 빵 사왔어 제발 제발 때리지는 말아줘 입 좀 빠졌다 삼촌은 늦어진 거 알고 있나 미안해 그리고 내가 큰일빵 사오랬잖아 이거 그려싸가 나는 비가 오는 날이 흠흠흠 하아 나는 비가 오는 날이면 너무 기쁘다 왜냐하면 내 눈물을 가릴 수 있기 때문이다 아 네 갑시다 철 켜야돼 철 석탄도 켜야돼요 석탄? 흠흠 가자 가자 싹탄도 켜구 어어 뭐야 잠깐만 뭐야 요르루가 있고 저기도 요르루가 있네 뭐지? 에헤헤하 너무 미 Publ 어 잠깐만 warum 비랑 실패했다고 지금 돌연빛이 돌아다니너 그걸 잡고 갈게 잠시만요? 큰 실수! 도전 과제를 획득해서 위험! 배양이 실패했다고? 헐! 도련변이 있네 밖에 뭐야 뭐야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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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붕탕 올라왔어요 밖에 나가야되는데 도련변이 뭐야? 어? 저 녀석 봐라! 어딨어 어딨어? 야 여기있다 이거 뭐야 이거 안 돼! 이러지마 때리지마 때리지마! 때리지마! 아악! 때리지마! 이것도 우리 아이야! 아빠를 때리네 이게 DNA가 없어지진 않네요? 네 그냥 배양기가 없어져요 자 그럼 소에서 또 저기 가만히 계세요 제가 저 좀 짜오겠습니다 그냥 이거 티라노사우루스만 먼저 기다리죠 그냥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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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하자 이거 DNA 다 된거 같은데? 좀만 있으면? 으음? 그러네? 과연 티아.. 티라노사우루스 알이 나올지 오옵! 안에 보여! 안에 보여? 안에 보협? 안에아내! 안에! 오오오오오 귀여워귀여워귀여워종 나처럼 귀여워 아.. 진짜 귀엽다 야 진짜 귀엽다 아이 그네 막아 snapped 한참 voice impacting 야! 해냈어! 으아아아악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아아아ㅏ아 으아아아악 피라노사우루스 철장 필요하니까 얘는 주인님 거 못 알아보잖아 음 어, 그러니까 우리가 울타리로 일단 아, 일단은 이렇게 조그맣게 만들어 놓으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그다음에 크면 점점점점 늘려주는 거지 이게 원래 실패할 수도 있었던 건데 여러분들 오늘 어, 도와주시는 거 같아요 아까 선임장을 발견할 때부터 운이 좋았어 뭐 먹어도 응 이렇게 높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이렇게 어쨌든 이 티라노사우루스 주위에 횃불을 놔야.. 놔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4개를 놔줘야 돼요 따뜻하게 해줘야지 알도 부화하기 때문에 네 티라노사우루스는 주인을 어렸을 때부터 인식을 못합니다 그래서 굳이 옆에.. 옆에 있어야지 원래 주인으로 인식이 되는데 주인을 인식하는데 티라노사우루스는 음.. 저희를 못 알아봐요 그래서 그냥 놓고 여기.. 오 이 귀여운 알을 봐 어? 이 귀여운 알을 보라고 어? 요루야! 요루니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철장으로 바꿔주면 되는 거네 네 그쵸 자 여러분들 네 오늘 요루루님과 어? 단요맨 족 오늘 티라노사우루스 DNA를 이렇게 알로 만들고 이제 부활을 시키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공룡 키우기 네 2일차 여기서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안녕 화면 시켤때 봐요 여러분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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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담맨이구나 네 요담맨 안녕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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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